마마무와 함께합니다. 마무 빅매치 무뽑기 개결! 오늘은... 네. 간단합니다 게임. 무뽑는 겁니다. 네. 세 분이 똘똘 이렇게 팔짱을 끼시고 한 명이... 뽑아요. 네 뽑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뽑는 분이 저 선물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한 명만 뽑아놓으면... 한 명만. 한 명만 뽑습니다. 이거 이거 뽑아주세요. 누가부터 할래요? 저... 그러면 세 분이 누워주시고요. 아 네. 일렬로... 아무 기술이나 상관없죠? 아무 기술이나 상관없습니다. 우와. 아 어울려. 아휴. 왜 이렇게 좋아? 아휴 이런 소리를! 아휴. 어우 저기도 카메라가 있어. 오! 오! 진짜? 정했어. 어떻게 할지. 더, 더 부터. 더 어려. 더 부터. 이렇게. 자. 힘 꽉 좀. 간지럼요? 자. 준비. 시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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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잠시만요. 자 일어나세요. 저의 다른 방식이에요. 아휴. 자 첫 번째 주자. 우리 귀신양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다리를 잡고 떴는다든지.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준비. 시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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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휴. 이거 되게 안 뿜어지네? 잠깐만. 봐봐. 이. 잘못해야 돼. 아휴. 아휴. 벼리 언니 간지럼 안 타. 이거 왜 안 타. 나 간지럼 안 타.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간지럼 안 타. 잠시만요. 다시 갈게요. 위원해! 더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지금. 왜요? 자, 우리 첫 번째 장소. 슬픔을 썼는데요. 어떡해, 왜 어렵다, 이거. 옆으로 자꾸 돌리면 이 사람들은 좀 따라오잖아요. 그럼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준비 시작! 리동을 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그렇지. 돌려, 돌려. 뒤라, 돌려. 옆으로 돌려, 그렇지. 저를 모아. 옆으로 돌아, 옆으로 돌아, 그렇지? 옆으로 돌아, 그렇지? 야, 일로 와, 그렇지? 더 가, 옆에 있는 애들 한 명 바뀌었잖아, 옆에가 옆으로 돌아, 완전히 돌아 이리 돌려, 이리 돌려, 이리 돌려, 이리 돌려 야, 크게 돌려봐, 크게 돌려봐, 돌아 돌아, 그렇지, 돌아, 그렇지, 그렇지 다시 돌아와, 그렇지, 다시 돌아와, 그렇지 더 돌아와야지 아니, 그냥 계속 돌면 되잖아, 유인아 100초 동안 하셔야 돼, 100초 동안 한 채 힘이 너무 강해요 위나, 이쪽으로 돌려, 그냥, 이 쪽으로 그냥, 계속 돌려 이쪽도 돌려 한 채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도 못 볼게요 위나, 이쪽으로 돌려 아까 잡았던 그대로, 계속 돌려 아니, 한 채가 안 움직여요 위나, 미안하다 위나, 미안해 위나, 미안해 위나, 간지럼도 안 타 빈 칼라! 이거 진짜 힘들다. 잘 거쳤다. 다음 분 누가 하실래요? 아, 다시. 이게 힘든가? 자, 갑시다. 이렇게. 자, 준비. 휘인아, 잡아, 잡아. 시작! 휘인아, 잡아, 잡아. 자, 이따 동군별 있네요. 형, 눈물 나. 형, 눈물 나. 형, 눈물 나. 방법이야! 형, 눈물 나. 방법이야! 방법이야! 아, 조리 나와! 아, 뽑나요! 이렇게. 뒤로 또만 뽑으면. 아, 조금만 더 뽑으면 되는데. 졸리하죠. 졸리야죠. 조금만 더 뽑으면 되는데. 졸리하죠, 졸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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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진짜 힘들다. 아니, 과연 어떻게. 다질마. 조금만 주세요. 눈 위에 발이 힘 좀. 나 눈물 나. 나 눈물 나. 신발. 신발. 달라. 달라. 하하. 하. 하. 아, 나 울었어. 아이고, 웃기다. 어, 나 울었어. 아, 너무 웃겨. 아, 너무 웃겨. 이제 환상. 유진이, 너 팀이 너무 웃겨. 어우, 진짜 웃겼다. 자, 갑니다. 세 번째 환상. 우리 시작! 언니,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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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짝! 발짝만 끼고 있으면 돼요. 발짝만 끼고 있으면 됩니다. 나 줘. 저기요, 저기요. 발짝만 끼고 있으면 됩니다. 나 줘. 나, 나, 나. 발짝만 끼고 있으면 됩니다. 백조만 버티게 됩니다, 백조만. 나 줘. 그냥 나 줘. 뽑히라요. 뽑히마는, 뽑히마는 우승입니다. 백조 안에 뽑아야 됩니다, 벽조 안에. 백조만 버티게 됩니다, 백조만. 안 돼, 안 돼. 백조 안에 뽑히면 됩니다, 백조만. 그만! 가사도. 아니, 그렇게, 그렇게 솔라가 나달라는데 왜 안 맞을 수입니까? 왜냐면 문별이가 뽑기만 하면 이제 우승이거든요. 웃겼다, 눈물어. 이대로 누워있어요, 네. 자, 가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문별이랑 뽑으면 무조건 1등이에요. 네. 준비. 준비. 시작! 아, 여유 있어요. 네. 자, 솔라한테 가나요? 팀킬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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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가 다리를 걸었는데 위 괜찮아요? 제일 크게 울었어요 위 가운데로 제일 크게 울었어요 살려줘 살려줘 맘무빅 매치에서는 우승자 우리 문벼 이야 세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오늘이 솔라 언니 생일이거든요 춤춘다? 그래서 생일선무요 춤춘다? 그래서 생일선무요 춤추는 다 보네 엉덩이 아니에요 좀은 아니고 운완은 아니고 선물로 오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할 수ない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